경남 동부보훈제청의 9일 유엔 참전용사 탐방길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맹의 길 함께 걸어요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경남대학교 학생과 39사단 장병, 학동마을 주민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창원 서북동마을에서 출정식을 연 참가자들은 서북산 전적비가 있는 서북산 순례길을 1시간 30분가량 걷고 현충시설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달 행사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유엔 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